여러분 안녕하세요 운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마이크래프트에서 맵을 만드실 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아주 줄여줄 만한 사이트들을 6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이 사이트들 중에 대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만약에 모르시고 맵을 만들고 계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커맨드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괄호도 많고 점도 많고 심표도 많고 영어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 하나만 글자 하나만 틀려도 커맨드가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정말 긴 커맨드를 엄청나게 힘들게 썼는데 작동 안한다 이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이트들이구요 그리고 건축에도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커맨드 생성 사이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MC 스태커라는 사이트가 여기 있구요 두번째로는 3D 모델을 내가 직접 여기서 편하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마인크래프트로 옮겨올 수 있는 틴커 캐드라는 사이트가 있구요 그 다음에 텔로우 명령어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서 책을 커맨드 책을 만들 때 나미아 얘기사에 나왔던 마법사 같은거 이런거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텔로우 제너레이터라는 마인크래프트 제이슨 사이트가 있구요 그 다음 아머스탠드를 내가 직접 여기서 편집해서 모양을 봐서 커맨드를 얻을 수 있는 네 마인크래프트 아머스탠드 제네레이터 사이트가 있고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너 현수막을 여기서 예쁘게 디자인을 미리 해서 미리 보기도 가능하죠 커맨드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요런 사이트가 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플레이어 머리 중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머리들을 모아놓은 아이디를 모아놓은 사이트 요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맵을 만드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춘겁니다 하지만 이중에 반이상 모른다 하면은 여러분들 맵 만드는 속도가 아주 느릴걸로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한 사용법들을 한번 어떻게 쓰는건지 쭉 둘러볼거구요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사이트들을 적극 활용해서 커맨드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 사이트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사실 요 위에 있는 이 사이트들 중에서 거의 이것만 씁니다 다른건 거의 안써요 이 사이트만 써요 이 사이트가 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판타지 맵을 좋아하다 보니까 몬스터도 자주 나오고 아이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이트에서 가장 좋은 점이 써몬 명령어와 기브 명령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건데요 기브 명령어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데 기브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누구한테 줄건지 플레이어도 이렇게 선택해서 조건을 달 수 있구요 이런건 제가 다음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템을 다이아몬드 이렇게 검색하면 다이아몬드 소드가 나오겠죠 그냥 다이아몬드 얻는 커맨드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이게 이 사이트가 커맨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명령어는 그냥 채팅창으로 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칼을 얻는데 그 칼 이름이 일단 다이아검이구요 설명은 다이아로 만들었습니다 이구요 그 다음에 이 칼은 돌을 부술 수 있구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돌을 부술 수 있구요 어드벤처 모드에서 인첸트가 날카로움 10, 그 다음에 강타 10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인첸트하고 돌을 부술 수 있는 정보는 숨겨야되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모디파이어 이 부분이 이제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 무기하고 관련해서 넣을 수 있는게 이동속도 증가분 그리고 공격력 이런것들 그리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력도 올려줄 수 있겠죠 칼이지만 이런것들 설정해봅시다 그러면 명령어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복잡해지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걸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간에 이걸 나중에 강자로도 알려드릴텐데 내가 원하는걸 이렇게 짰어요 하지만 이걸 일일이 쓰고 있으면 정말 시간 낭비고 만에 하나 점, 쉼표, 괄호한게 잘못 치면은 이 명령어는 다시 써야됩니다 그러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만들어주는거에요 이 긴 명령어를 바로 만들어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마인크래프트에서 들고와서 그냥 커맨드 블록을 소환해서 설치하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버튼으로 작동시키면 바로 얻을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다이아검 다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최대 체력 20, 99 공격피해 0.5속도 그리고 지금 캔디스트로이 태그를 입혔기 때문에 돌을 부술 수 있구요 인첸트가 되어있는데 이건 제가 숨기기로 했으니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명령어로 얻을 수 있는 이 칼을 저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단지 몇초만에 내가 원하는대로 뚝딱 만들 수 있죠 아주 좋은 사이트죠 자 그리고 서먼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몬스터를 소환하는데 이 몬스터는 일단 스켈레톤이에요 그런데 첨크가 로딩이 이제 해제되어도 얼로드돼도 계속 있어야 되요 그러면 persistent required를 이렇게 체크해주고 이 스켈레톤이 아이템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는지 소리를 내는지 설정하고 이름이 뭔지 아 나는 스케일 조기잠 하고 이 친구가 머리에는 좀비 머리를 쓰고 있구요 옷은 가죽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가죽옷은 무조건 100% 드랍하고 이 가죽옷은 이름도 있어요 가죽옷 설명도 있습니다 가죽옷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에 또 인첸트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또 체력도 올려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죽옷은 심지어 색깔도 있습니다 염색이 되니까 자 이런 복잡한 가죽옷을 입고 있는 이름도 있는 이 스켈레톤 그리고 이 스켈레톤 데미지도 따로 있어요 이동속도도 따로 있을거구요 플레이어 인식 범위도 있을겁니다 체력도 있을거구요 넉백은 안되구요 포션효과 해서 인비지빌리트 투명도 있습니다 그것도 300초 동안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설정한 이 몬스터 보스급 몬스터 커맨도 어떻게 됩니까? 아 길죠 이거 다 쓰려면 진짜 머리 아플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복사 해석 복사해서 여기 가져오면 된다 이 사이트가 그만큼 편한 사이트죠 한번 소환해볼게요 난이도를 일단 바꿔놓고 좌표는 한칸 올리고 자 나와봐봐 자 인비지빌리티가 적용된 네 이 해골이 나왔죠 커스텀 네임 비지빌리를 제가 체크를 안했기 때문에 이름은 지금 안보이는 상태인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자 할일 다했으니까 이제 퇴근해라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이 사이트가 편합니다 유용합니다 이 사이트들을 모르고 있으시다면 당장 활용하세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 사이트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나미야 얘기사에서 몬스터를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 이런걸 좀 편하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더군요 네 여러분 커맨드를 잘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커맨드는 어차피 저같은 경우는 맵을 만들기 위해서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맵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안에 어떤 건축물을 갖다 썼건 어떤 명령어를 생성기를 썼건 아무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커맨드를 활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적극 활용하시는게 좋겠죠 물론 이 사이트에는 다른 명령어도 지원하지만 이런걸 제가 다음에 심층적으로 이 명령어를 하나하나 가르쳐드릴 때 그때 또다시 활용을 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몬스터에 따라서 바뀌어요 스켈레톤이 아니고 스켈레톤 보면은 스켈레톤 종류 같은거 고를 수 있죠 위더 스켈레톤이냐 아니냐 이런거 있는데 몬스터에 따라서 다 바뀌거든요 박쥐는 또 박쥐에 맞는 옵션이 나오죠 네 이렇게 때문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이트가 만능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명령어인데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라이딩 같은거는 여기 따로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번째 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사이트는 건축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에요 이 사이트는 3D 구조물을 마음껏 가져와서 편집도 가능해요 편집하고 오만것대만것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활용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사이트인데요 자 이 구조물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편집해서 네 바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씁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마인크래프트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자 보시면 여기 다른 분들이 만드신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호박마차도 있구요 여기 위에 보면은 뭐 아주 탐사로봇 이거는 탐사로봇이네요 달이나 화성 이런거 탐사하는 여러가지 있죠 로켓도 있고 여기 용도 있네요 그렇죠 밑에 보면 이제 모래시계 이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모래시계 상당히 탐나더라구요 이쁘게 생겼죠 여기 보면 다운로드 프롬 마인크래프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mc-edit으로 편집할 수 있는 스키매틱이라는 파일을 줘요 mc-edit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거에요 mc-edit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맵 편집 프로그램으로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검색해보시면 강좌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1.8 버전도 지금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쓴 결과물을 보시면 저거를 마인크래프트로 가져왔더니 이런 모래시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그 사이트에서 구조물 색깔을 바꾸면 마인크래프트에 맞는 색깔로 또 바뀌어서 블럭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기둥의 곡선도 아주 디테일하게 예쁘게 잘 표현되어있죠 아주 섬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엔더드래곤 그리고 여기에 콜로세움 모형도 아까 다 그 사이트에서 가져온거에요 탈출 맵에서 이런 멋진 구조물들이 등장한다면 와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썼다는거 또 제작자분들이 따로 있으실거니까 출처를 밝혀주시는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맵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구조물들 월드 에딧이나 이런걸로 만들어도 복잡한데 그냥 가져오면 되고 또 여기서 직접 마우스로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죠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지도 모양도 있죠 이거는 유저분들이 만드신걸 또 올려두신거에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사이트 여기는 마인크래프트 제이슨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텔로우 명령어를 전문적으로 생성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텔로우 그냥 텔로우 있죠 텔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파란색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으면 진하게 색깔 파란색 이런식으로 정해주면 되구요 여기다가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거냐 커맨드를 실행할거냐 커맨드를 알려줄거냐 URL 인터넷을 열거냐 이런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http 네이버 네이버로 연결되는 네 이런것들 그리고 클릭 이벤트 뿐만 아니라 호버 이벤트 텍스트를 보여줍니다 여기다가 뭐 네이버로 연결됩니다 이것도 색깔 설정할 수 있구요 이렇게 해주면 밑에 이렇게 보기도 나와요 미리 보기 네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죠 호버 이벤트와 클릭 이벤트가 적용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텔로우를 쉽게 만들 수 있구요 이 텔로우 명령어가 여기 나오죠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책도 만들 수 있어요 책 책을 주는 명령어로 바뀌죠 네 책도 바로 여기서 미리 보기로 짜서 만들 수 있구요 표지판도 됩니다 표지판도 텔로우 명령을 적용시켜서 표지판에도 이제 색깔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런것들도 가능하구요 익스큐트 명령어랑 합해서 텔로우를 쓸 수도 있게 되어있고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이 사이트도 유용하죠 텔로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할겁니다 자 네번째 사이트는 네 암업스탠드 생성기 사이트에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머리 각도 조절 팔 있게 다리 각도 조절 이렇게 여기서 직접 네 보면서 편집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여기 각도가 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차이가 난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어느정도 대충 가닥을 잡으시고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커맨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쓰시면 될거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슬롯 잠그는 기능도 있구요 자 물론 여기 태그가 뭘 의미하는지는 어 제 강좌를 보시든 다른 분 강좌를 보시든 알고 계셔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섯번째는 마인크래프트 배너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needcoolshoes.com이라는 사이트는 마인크래프트 스킨 만드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인크래프트 배너도 지원을 하죠 이 현수막을 안에서 막힘자에게 만들 필요없이 직접 여기서 디자인을 해서 색깔도 정할 수 있구요 디자인을 해서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기브를 누르면 기브 커맨드로 이런 현수막을 주도록 태그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실행시키면 이런 현수막을 저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죠 여기 클리어 올 해서 없앨 수도 있고 내가 했던 단계를 하나씩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랜덤 아이즈 라고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해주는 것도 있구요 서브레딧 들어가보면 플레이어 분들 다른 분들 외국 분들이 만든 현수막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사이트는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 헤드 라고 이제 마인크래프트 머리죠 머리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를 다 써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MHF라고 앞에 붙어있는 요거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머리가 변하지 않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머리들이구요 여기 밑에는 이제 일반 유저들의 머리인데 이분들 거의 머리를 안 바꾸니까 편하게 쓰셔도 돼요 원주민이 되다라는 탈출 맵에서도 이런 머리들을 적극 활용했죠 컴퓨터도 그렇고 여기 방송국 TV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저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될 거에요 자 이렇게 이 사이트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커맨드 아주 쉽게 만드실 수 있구요 그리고 네 물론 이런 조형물들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책도 메세지도 쉽게 편집할 수 있고 아머스탠드 인형 만들 때도 네 포즈 쉽게 만들 수 있고 현수막도 예쁘게 만들어서 네 탈출 맵을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맵이 아주 풍요로워 지겠죠 그리고 맵을 만들다가 이런게 어려워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걸 적극 활용해서 맵을 완성해서 컨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서 유저분들이 즐기만한 것들이 많아져서 마인크래프트가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자 이런 사이트는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구요 널리 널리 퍼뜨려야 어.. 맵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커맨드가 너무 어려워서 건축이 너무 어려워서 맵을 못 만들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맵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커맨드를 좀 더 안타고 잘난 척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가 풍요로워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공유해 주시구요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주인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광고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네 요런거 만들어 주신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서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걸 적극 활용해서 맵 많이 만드시구요 네 여러분들의 좋은 맵을 저는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팅 하시구요 저는 또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커맨드 강좌를 명령어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